자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2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이제 리베라리타스 군도로 돌아가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으라는데 어 그 전에 이 야의 길인가 얘 좀 키워달라고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내일을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계속 쭉 그 뭐지 유니크 몬스터들을 잡아야 돼서 한번 잡을 수 있는 거 빨리 잡고 진행합시다 어디 보자 일단 인비디아에서 여기 이 근처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 저쪽이고 저쪽 하위점프 하는 거고 왜 그러는 거고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어 이런 빨리 나 잡고 잡고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된단 말이다 이런걸로 열받게 하지마라 열받게 하지마라 게임오버요? 없을걸요? 글쎄요 뭐 스토리상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하면 있으려나 근데 뭐 저도 한번도 그래 본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확인가지고 도대체 금요일에 오일에 도대체 도대체 혹시 밤이 수빅들은 밤에도 헤탕하더라 어 뭐야 위쪽인데 아 그래 마피아 1 리메이크도 얼마 안 남았네 마피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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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메이크로 楽しいぞー! 楽しいぞー! 弱され作ろう! 相手は強いことはないの。 強さは防御的なワインのエリア! 弱され作ろう! 弱され作ろう! これこそが特別執権官の技力! 弱され出かもせるの! 준비 오케이! 오케이! 으음! 하! 이것이 특별 실전관의 실전입니다! 좋습니다! 어디까지 싸우러 가냐? 얘들아 얘들아 안해도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마 아무도 니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바라지 않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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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중력을 가진 애가 없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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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발굴하고 가야되는데 아 다시 오기 귀찮은데 아 이런 아 그런가요? 음 아 카타 자 다음 다음이 어 기병의 이나스 기병의 이나스 네 여기 근처에서 와리가리하고 있다네 도착! 어디서라도 얘도 잡았던앤데 잡았던앤데 아 여깄다 여깄다 저는 이거 하면서 아직까지 커먼중에 4성을 먹어본적이 없는데 저기요 아 여기계시는군 이거랑 어차피 하나 두 개는 하나 하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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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스페르비아의 기갑.. 기갑에 가부터 스페르비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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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사 스페르비아의 스페르비아의 빌로시버로 빠지다니라 전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까 오랜 스페어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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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八王子! 八王子! 私にやらせて! アイオリンバック・レイプと! 白虎! 崩れろ! 俺らもたを奪うために、疾風ばかを! 来週一触の鼓動! 連れて! 早くやってあげてあげてあげて! でも… 待って下さいろ! 八王子! イクシャゴ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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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l then! 이리와! 그렇게 힌트! 나야! 그 힌트! 하지... 그 힌트! 왜 못했다고 하지? 자 다음 어.. 홀라에서 1번창에 메르킨 얘는 또 어딨는겨? 홀라에서 후반신에서 네!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서 어디.. 어디.. 아 맞아 여기 기억난다 여기도 여기서 뭐.. 어 여깄다 하나..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병신이 있었는데 그놈이었어 선몽장 메르킨 이 녀석 이 녀석보다 비행기 이 녀석의 데뷔 하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뱀다 이 녀석이 날개에 쇼 다 진격.. 전격의 기기 하층 블라층에 블라층에 아 그래요? 아 그걸 이제.. 그럼 알 수도 있죠 근데 터치기는 쓰는 게임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진짜 활용도 거의 안하니까 아 잠깐만 뇌격의 기기 구만 여기가 일본판 기준 동작이라 조금 틀리구만 뇌크스! 유단수르 데 라이썸!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정리를 지켜라! 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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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어... 이미야에서 어... 자기가 동료 추가되면요 스토리상 빠지는거 말고는 딱히 네 딱히 네 그런건 없죠 자기가 안쓰는거면 또 몰라서 자기가 안쓰는거면 또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안쓰는거면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안쓰는건데 몰라서 공갈의 아징이 공갈의 아징이 아 그래요? 갑자기 왜 또 배탈이 모여도 적길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다 돋네요 응급실은 특히 응급실은 특히 응급실 집사 응급실 집사 그래가지고 가면은 웬만큼 의사들 그거잖아 웬만큼 급한거 아니면은 급하신거 아니면은 다른 병인거야 그냥 상대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으면 긴급을 다투는게 아니면은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굴라에서 저격의 고스 는 아 그놈이다 그놈이다 초반에 나 무지 짜증나게 만들었던 개네 저격의 고스 좌반신에 있는 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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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조만간 한번 쉬어 쉬면서 쉬는 날에 그 자 리뷰 영상이나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밀리네 아 막상 만들라하니까 엄청 귀찮아 미칠듯이 귀찮네 그거 그렇게 안하면은 진짜 별거 아닌거 가지고도 고르는 사람들 있으니까 네 그런건 또 내게 해야지 어쩔 수 없어 등록실에 뭐 우리 뭐 걸레 나왔다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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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뭐 네 넌 네 맑은 지금 그 넌 자 성공하셨어요 저는 올엑세스 하려고 일부러 안했는데요 뭐 어떻게 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처럼 방송하는 사람한테는 방송이나 게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중요 그거 하죠 기기값이랑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렇게 별 차이 안나요? 오히려 몇만원 쌓여 올엑세스까지 39,000원을 그게 39,000원이 기기값 아닌게 아니라 올엑세스 16,000원인가 그것까지 포함된거잖아요 네 액박에다가 구독하는거 포함한거니까 뭐 지금 그 다음에 도전 앞으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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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소가 베네스타를 맺을줄은 아유 신장 팔조중에 몇백분의 일만 떼어서 나 쪼금을 죽는다 어 세상에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네, PC 콘서트 다 되는거에요. 저같은 사람한테는 이득이죠, 그게. 어떤 타이널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기 그거를 기준에 맞춰서, 활용본 기준에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야경 아닌 것 같으면 안사면 되겠네. 그치 마이프소트. 주무이기 위해서 너무 돈지랄 안한다고 뭐라 하니까 제대로 돈지랄 한번 해줬어요. 제대로 돈지랄 한번 해줬어. 자 골라해서 용돈벌이로. 글쎄요. 중간에 B 누르라고 나오는거에요. 맞추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전투 시스템이 약간 리듬 액션 게임 비슷해가지고. 추가 데미지로. 전투 시스템이. satu宮소비 조 진짜 딴 건 다 끊어도 제로쿨라만큼은 끊을 수가 없구나 제로쿨라이야말로 국가가 나에게 허락한 이 일한 마약입니다 빗 누르는게 안나올 리가 없는데요? 그 스토리 진행하시다 보면 아!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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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힐 갔잖아 이 새끼야 진짜 글쎄요 또 이제 베니에스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버렸으니까 하긴 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책이 PC랑 액박이랑 게임 차이는 안 좋으니까 또 몰라요 그거 가지고 또 지랄하는 팬부이들이 많아가지고 독점 정책 때문에 내 유튜브 구독자 수가 그 정도였어 얼마나 좋았어 좋아 이렇게 해서 두번째 일단은 끝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누구야 뭐야 풀스파이브 했습니다 풀스... 엑박은 오르 엑세스 좀 그 뭐랄지 고민하고 있고 할 것 같긴 한데 또 어떨지 모르니까 네 솔직히 고세한 PC가 있으면 맥박이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긴 하니까요 자 이제 클릭히트에요 에서 풀스는 1구 했어요 풀스는 독점 게임 때문에라도 해야죠 딱 딱 클릭스 1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샀으면 아마 후했을 것 같아요 메모하는건 다 PC로 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슬림 모델 슬림 모델 슬림 모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크로 모델이 나오긴 하겠지만 뭐 이 화면은 걸릴테니까 이 화면은 안됩니다! 이 화면은 하늘이 생긴다! 빰빰 그만해라 아우 만원원 감사합니다 뭐하고 못하셨어요? 아잠깐 뭐야! 잘못떠다 아아아아 아아 아아 아유 피어오아 아아 뭐지 ici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잘 오르네 그리고 음 음.. 저 그리고 천융권의 리치 어디야 이건 또? 도착! 어디서라도 만나볼까요? 어디서라도 만나볼까요? 어디서? 이렇게 39일 지민쾌 기쁘게 적금 수전까지 이중과 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메이징 무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라야! 투명? 콜라야! 네! 오오! стар다! 잘하자! 모두! 잘하mış! 먼저 내가! 네? 좋습니다! bagu다가 어떠세요! doctor 이천 ики 이건 엠이 에이 낙지 얘는 Online 파교 엠이 めれぐ!まかつた! 作戦通りだな! 浮かしな! 書かれ!ニオ! ニオ様の出番だよ! まだまだ! 決めてくれ! 無限!お城先進! めれぐ!まかつた! 作戦通りだな! 決める! 作戦通りだな! 勝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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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負け! 勝利! 負け! まだまだ! まあ! 負け! 俺に負けたら! 負け! レルフ!まかつた! 良いだろう! 使う時は来た。 書かれ、ニア! ニアから出番だよ! ここで終わらせてやりましょう。 出番だよ! こっそー! 背中で休んでいい、白虎。 もちろんです、お嬢様。 私の背中は、そのためにあるのですから。 あ、どっからどっけ? この技すごくない? サポートは… ウカの力、ありがたく使ってください! あはは、くすぐらないです! 戦い光っていう人を zelfしている... エビディアからのルバクトを上げているので、 いくつかに立っているので、 あ、やめられしいから、 スプレインチューが見たら、 小腹駅です。 あ、やめられしいから、 ウカの力、 あ、やめらしいので、 あ、やめらしいから、 ここで、 あ、やめらしいといけないのが… 아 어 어 이쪽에 있었던데 아우 잡았던 애들도 다시잡아야되면 좀 그렇고 시기향이라나 닥 닥 물에 빠져야돼 닥 닥 닥 닥 조아 와 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뭐라고 하는지? 준비됐라고 해서 listen, 이거 드디어 렛이로스의 왕도그 야 니아는 또 뭐랬길래 쳐누었어 진짜 뭐 이루었네 prof heh 박수 이제 청소 이날은 쏙의라 모임 왕도그 여우고있어 껍질 Buddhi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키위 키위가 진짜 길어었 나 실력이야! 행복한 것 같아요! 다음 영향이 있다! 4000% ichte 끝 고기 이제 何? 何? こんなんじゃ、息を追われないマス。 力が出ない。 次はボッコボコにしてやる! 何? よっと。 次はもっと頑張りますよ。 よっと。 わしの教えどおりにやれば問題はないぞ! じっちゃんはそこでのんびりしててよ! またここで? ちょめん! ひーいおっと! ひーっと、ひーっと! ひーい! ひーっと、やろば、 パーリス。 초팡대야, 넌 나한테 잊었다 사실거래는 피해지는 게 누구야? 아니... 저는 머리 م diagnosi! 오늘 게른 과정에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신호가 돌아온다 그 Jamaican은 지난리미에요 이제 공주는 전투 zelf지나 한참을 지키고 곤이 동쪽을 짚고 앙겠지 저 한 번만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グイング! 良い指示だ! リンコ! お上手です! いいぞ! チャンス到来な! 失礼ろ! 俺に泡せろ! 赤い奴だけ! 消えれろ! 勝てよ! クリムトンスターネック! 重ね! 身元の子だ! でも… 返せよ! 失礼された! 私のチャンスです! ヤギリが負らせ! 私を取り上げる! 私を取り上げる! 悪! マイル! ジャガル! クルケてみろ! 役割のスマッシュ! スクリル! アッツ! 崩れろ! ハッ! クルル! 弱さだな… 良いぞ! イヤ゛! ウ゛! ハ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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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クルル! 良いね! スクリル! アッツ! アッツ! スクリル! ハ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퀄리어 블러스 아니 안좋아하는게 아니라 지금 모으고있어요 한 번 0끌에 해가지고 한 번에 해볼라고 첫정도 0끌에 0끌로 모아가지고 아니야 하지마 내가 익스플로전 노노 요클리어블라스트 쓰란 말이야 진짜 6개 아니냐 설마 죽지는 않겠지 카뮤아 데미지 엄청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누구만 남았지 장군의 게임은 거기다 6개에서 한건가 어net나 전기 4경만으로 뽑았구나 oshop 애초는 미카소! 진전의 힘! 멀블러! 미카소! 미카소! 슬플레스! 슬픔! 자! 명블러! 마블러! 미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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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매지 아매지 決めてくれ! アルケンブルフラッシュ! メレフ!任せた! いいだろう… カブヤ! 俺が決める… 書かれ!ニア! ニア様の出番だよ!大自然の力を借ります! マーヴ・ブープスッコ~! もういっちゃ! マーヴ・ブープスッ! 決めてくれ! アルケンブルフラッシュ! マーヴ・ブープスッ! メレフ!任せた! いいだろう… スペルビアの威信に賭けて! マーヴ・ブープスッ! 書かれ!ニア! 任せと win って! カクタン・スケタンやってしまいましょう! マーヴ・ブープスッコ~? 이걸로 한번 써보고싶었어 풀버스트 한번 써보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봤어 텅 당신이 itt 악당 성을 족 아끼 이슈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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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300개 캤는데도 안 돼요? 뭐 남으셨는데? 발 heures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줄 часто는 자 나 와 진짜 像 안쓰는 것중에 파워 30 sell 연이 메일에 벗어서 하지만 없쇼